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또다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안에는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3년이면 이전이 시작될 거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공공기관 1차 이전 성과부터 평가해본 다음에 2차 이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달 나온다던 관련 용역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러야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후년에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각 지자체들의 기관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만큼 관련 논의는 더욱 어렵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자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유치 추진단을 꾸리고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2년 전 한국은행과 대한체육회 등 32개 기관 유치 목표를 세웠지만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전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기관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339곳의 절반 가까이는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12곳뿐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인 공공기관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의 지방시대라는 구호가 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